길이는, 길이는 소리 안 나죠. 와, 진짜 당신이다. 선생님, 여기 조금만 숨어있으면 될까요? 선생님, 저 비밀 외국에 지금 너무 많이 알아서 좀 숨어있어요. 선생님, 조금만 허락해 주십시오. 연주 중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. 선생님, 여기 잠깐 숨어있을게요. 힘이 오느냐? 제가 지금 마음을 내면 허해가지고 마음을 위하여 찾을 수 있는 연주 한 번 부탁드립니다. 괜찮습니다. 1, 2, 1, 2, 3, 4 2, 3, 4, 5 2, 3, 4, 5 3, 4, 5 3, 4, 5 3, 5 4, 5 4, 5 5, 6 5, 6 5, 6 5, 6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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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 5 5 6 5 5 6 6 5 5 6 8 9 5 저 혼자 있고싶어요. 저 혼자 있고싶어요. 야 이거 큰일이네. 거기 왜 이리 가면 돼. 일단 위에서 보는 거야. 너 조심해. 사람 지나가다 사람. 카메라 들고 사람 지나가다. 기다려겠어. 오빠 진짜 어떡할까 이제. 이쪽 라인 다 찾아왔어? 그쪽 라인 끝쪽은 안 봤어. 아까 중간까지만 보고.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우리를 찾아다니고 있다. 큰일 났다. 오빠 나 일단 나왔어. 오빠 그쪽 내가 다 봤어. 반대쪽으로 가. 아 반대쪽으로 가라고? 안녕하세요. 어르신 참새. 참새. 병아리. 삐약 삐약. 주님. 주광수.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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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참새. 네. 아니 제가 뭘 좀 찾고 있거든요. 죄송합니다. 어르신 혹시 참새. 참새. 혹시 참새는. 여기다 다 돌아간 게 없다. 여기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혹시 참새. 혹시 참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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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참새.